시청자님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남편과 아내분은 노후준비에 초점을 두고 보장성 보험을 손받으렸는데요. 남편과 아내분은 기존 금액 내에서 수차례 갱신되어서 과도하게 오른 실손 의료비를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드리고요.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보험료 절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통해 100세 만기로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줄여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줄이는 부분 점검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전체적인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적금이랑 퇴진연금 합쳐서 7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부족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과연 정말 괜찮은지 한번 저축하는 항목 중에서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항목만 똑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50만 원씩 적금을 넣고 계셨고요.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 적금은 많이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적금을 넣어서 비상금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가입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이 방법은 결코 시청자님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오, 잠깐만요. 그러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연금보험은요. 저축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을 유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종신보험은 이제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중도 해악을 하면 돌려받는 돈을 원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요. 초반 사업비를 굉장히 적게 떼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원금의 90%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 자체가 유지율이 굉장히 낮아서 과연 나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걸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분의 말씀에 빗대면 종신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이건 무조건 손해다 이거예요? 무조건 손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정말 순수하게 연금 수령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초반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보험연구원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비교한 공청의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월 26만 2천 원씩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각각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납입보험료는 6,288만 원으로 동일한데요. 그런데 추후에 연금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263만 원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344만 원으로 둘의 차이가 81만 원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머나. 이렇게 연금을 10년만 받는다고 해도 총 8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워낙 큰 돈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 번 혹시 종신보험이 유리한 분 아니면 연금보험이 유리한 분이 따로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입 목적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즉 사망보험금이 기본이 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요. 사망으로 인한 소득원의 부재, 그리고 상속세 대비에 대한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요. 노후소득, 즉 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목적이죠. 종신보험의 경우에는요. 연금이나 저축 기능을 활용함에 있어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떼고 연금 전환 시에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경제활동 시기의 사망보장과 더불어서 추후에 해지환급금을 통한 연금으로의 전환,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저축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요. 연금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초기 사업비가 종신보험 대비 적기 때문에 중도 해악 시에 환급금의 비율이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비교적 짧고,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 목적 외에는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번 좀 비교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자녀들도 독립을 하는 시기이고 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과 더불어서 연금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연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연금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는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또 현재 나의 재정상태랑 경제상황은 어떤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님은 은퇴를 앞둔 50대분의 사연이었고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종신보험보다 연금보험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의 노후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문자로 들어가셔서 가계불안 제목하에 사연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이번에는 위험 요인들을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만들어봐야겠죠. 도와줘 가계부 시간입니다. 송수협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가계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저희가 조정해드리기 전에는 매월 20만 원씩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모인 자금을 보았을 때 비상금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만큼 모였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10만 원으로 저희가 줄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만큼의 캐파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자금 준비를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붓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적금보다는 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앞서 비상자금에서 마련한 10만 원 그리고 적금 유지하시던 것의 50만 원 이거 합쳐서 60만 원어치의 5% 확정형 연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노후를 위해서 예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모여있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투자 적기라고 하죠. 달러, 달러 일시남 연금을 통해서 확정적인 노후소득과 더불어서 달러 투자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